안녕하세요 저는 10년째 커피를 하고 있는 코올의 대표 박진성이라고 합니다 코올의 커피는 어느 곳에서 어느 누가 뽑던지 항상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요 탄맛하고 쓴맛만 나는 그런 커피가 아니라 단맛, 신맛, 짠맛에 좋은 밸런스와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커피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커피입니다 미니멀하면서 트렌디한 인테리어와 귀엽고 깜찍한 디저트로 사진 찍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모든 카페들은 다 똑같아야 하지? 어딜 그나야 천편일적으로 있는 카페면 재미없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가맹점주분들의 개성과 특색을 살려서 그 위치, 그 공간에 맞게 인테리어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만 저희 코올의 색깔을 잃어버리면 안되겠죠? 제가 커피를 만들면서 느꼈던 행복감과 성취감 그런 것들을 가맹점주분들과 고객분들 다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본사와 가맹점주분들과 고객분들이 다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를 만드는게 제 꿈입니다 도착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